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초청으로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책을 좋아한다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에스모 글루 방한기념 MIT대학 교수의 방한기념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념연설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애독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한국의 진짜 문제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제를 얼마나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초청한 사람들이 또 의도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은 참 잘 썼습니다. 저수로 유명한 데른 에스모 글루 미국 매사추체에서 공대 교수가 한국의 최우선 과제로 정치적 분열 해소를 꼽았다. 에스모 글루 고수는 8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신라호텔에 주최한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성과공유콘퍼런스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진짜 문제는 정치 분열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쌓아온 힘을 기반으로 사회적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선거 사기가 일상화된 것하고 포퓰리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막을 수가 없으면 한국이란 나라는 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IT 공대 교수처럼 세계적 지명도 높지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 문제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문제의 가장 큰 것은 선거 사기의 일상화와 포퓰리즘입니다. 이 두 개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비용을 치룰 겁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지금 피부로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다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넘어가라 넘어가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야 자식이 없으니까 넘어가더라도 다음에 뭡니까. 퇴임하고 나면 뭐죠. 그럭저럭 잘 살겠죠. 돈 있고 할 테니까. 선거 사기의 일상화와 포퓰리즘입니다. 두 개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 다른 차원의 뭡니까.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이 일본처럼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급추락을 하겠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주인공처럼 정치 분열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책은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렇다고 아주 새로운 책은 아닙니다. 경제학계에서 제도주의 학파들이 주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멕시코하고 여러분 미국의 접경에 있는 한 도시가 두 군데로 잘라져 있는 도시가 어쩌면 이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책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읽으신 부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함께 공유해 보시죠. 노갈레스 씨는 담장으로 허리가 뚝 끊겨 있습니다. 한쪽은 미국 센타클루스 카운티에 있는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이고 다른 쪽은 멕시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입니다. 2000년 정치기획 이전까지 소노라주 콜랄레스는 멕시코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썩을 대로 썩은 제도혁명당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소노라주 노갈레스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미국 국경을 넘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투표를 통해 시장과 국회의원을 갈아치울 수가 있고 나라를 이끌어갈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애리조나주 노갈레스 시민들에 비해서 공공서비스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리조나주 노갈레스는 미국이 마련해 놓은 경제적 제도를 누릴 수 있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학교에 다니고 기술을 섭득할 수 있습니다. 즉 보다 민주적인 제도와 보다 발전된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저자들은 초기 식민지 시대에 각기 사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 형성 시기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미국 국경을 필사주로 넘으려고 하는 그런 멕시코 사람들의 그 이유는 투표를 통해 시장과 국회의원을 갈아치울 수 있고 나라를 이끌어갈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애리조나주 노갈레스 시민들에 비해서 공공서비스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거 참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한국은 참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참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참 잘 살게 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번영이 오래되면 다 까먹습니다. 망각이라는 것이 참 편리하기도 하지만 치명적 약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대한민국 문제의 가장 큰 거 대한민국을 골로 보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사계의 일상화와 포퓰리즘입니다. 개인의 사적 재산국과 역동성을 보호하는 정치체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 노갈레슨 씨가 멕시코 쪽은 엉망진창이고 미국 쪽은 잘 돌아간 이유가 사람들이 달라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역동성과 공정선거가 보장이 되고 다른 한쪽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역동성과 공정선거가 보장이 안 되니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뭡니까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미리 입고 가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꼭 겪고 난 다음에 그걸 배우면 되냐 이야기죠. 이런 사례를 보고 좀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죠. 그런 나라가 여러분 또 어디 있습니까 남미의 아르헨티나자였습니까 여러분 19세기 때 유럽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민국가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거의 비덩비덩했습니다. 여기 한 문헌을 보니까 아르헨티나는 1876년 이민법을 제정하여 이민자에게 입국시 식량과 숙소를 제공하고 구직을 지원하게 하는 등 적극적 이민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이후 아르헨티나의 대규모의 이민이 유입되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 무렵 냉동기술의 발달과 함께 부에노스 아일레스에서 유럽으로 한 배에는 소호기를 채웠고 돌아온 배에는 수많은 이민자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1850년부터 1930년 기간 중 아르헨티나는 660만명이 이민을 받아들였는데 2700만명의 이민이 유입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 국가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이민은 1850년에서 1955년 여러 유럽 국가에서 유입되었으며 이민의 급적으로 1895년 400만이었던 아르헨티나 인구는 1914년에 790만명을 증가했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이민대열에 썼을 때 조상들이 뭐죠?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 갈 것인가 아르헨티나를 갈 것인가 캐나다를 갈 것인가 그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후손들 삶이 완전히 달라져버린 거죠. 아마 지금도 아르헨티나의 상류층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자식들 다 교육시키고 재산도 대부분 미국에서 갖고 있고 여차하면 뭡니까 그냥 미국을 가고 이렇게 하겠죠. 마지막 보류가 미국이니까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역동성과 자유와 인권과 자유로운 선거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최후의 보류가 미국이니까 다들 미국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 100여 년 전에 조상들이 어디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후손들이 완전히 삶이 달라져버린 겁니다. 구한말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엄청난 영향을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그런 하에서 그리고 뭡니까 인간으로 도저히 겪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도 한반도 절반이 겪는 것이 100년 전에 조상들이 내린 선택에 따라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뭡니까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라 그런 역사의식과 책임감을 좀 갖고 뭡니까 매사를 하라는 겁니다. 빈뇌가 쓰지 말고 선거가 엉망진창이라고 뭡니까 나는 대통령 해먹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선거 사기가 말이죠. 선거 사기가 일상화된 것이 당대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의 삶까지 즐거운 삶을 주지 않습니까 구한말에 여러분들 쇠국파에 들어가 가지고 민비와 여러분들 고종을 옹위해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결사항전했던 사람들이 100년 200년 후에 여러분들 그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본인들 생각 안 했겠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멕시코나 아리엔트나를 보게 되면 이게 안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7월 29일날 아리엔트나는 만성전 인플루에이션 도저히 정상화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2절만화가 되면 국가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리엔트나 살인적 인플루에이션의 기준금리를 도대체 상상이 됩니까 52% 60%로 대폭 인상 일곱 차례 연속 인상으로 이번 인상폭은 지난 2019년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국제통화기금이 돈을 빌려주신 대신에 금리를 올리려고 하니까 올리는 모양이죠. 이게 나라 꼬리 이게 뭡니까 이때가 되면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날 겁니다. 아리엔트나도 마찬가지로 남미 국가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게 역동성을 보존하는 정치체제를 지킬 수 없으면 소수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동성을 보존한 정치체제란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지도자를 자신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고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돼야 자유시장경제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젊은 날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선거 공정성 문제에 다 입을 다물고 그냥 외면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환멸을 인간이라는 것이 뭔지 이게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 멕시코하고 여러분들 미국의 접견지역인 캘리포니아뿐만 아니고 텍사스뿐만 아니고 여기 애리조나에도 접견지역의 도시들이 너무나 삶이 달라져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가 여러분 자유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했던 국가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자유주의 자들의 모임인 몽베르링 소사이티 활동을 좀 했는데 몽베르링 소사이티의 의장국가에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제스라는 아주 걸출한 그런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는 1900 아마 60년 초반일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국립대화에 가서 자유시장경제관에서 강렬한 내용을 나중에 녹지가 되어 책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권력이 아무리 그런 식자층이 있더라도 정치권력을 진 사람들이 폐론주의를 이런 기반으로 해서 대중영합주의로 가게 되면 그러면 나라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자를 60% 70% 올려야 되고 툭 하면 뭡니까 경제위기가 발생해서 imf가 들어와 가지고 뭡니까 지출구조조정을 요구하고 해생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생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한 번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재기가 안 됩니다. 사람도 여러분들 엎어지고 나면 제기하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러나 국가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넘어지게 되면 개인은 정신차림은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국가라는 것은 이미 엎어지고 나면 특정 정책의 이런 빨대를 데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가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crib을 여러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